소셜미디어에서 트로트 가수 송가인에 관한 흥미로운 소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응용음악학을 전공하며 석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많은 팬들이 놀람과 동시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온라인 석사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송가인의 모습에서 그의 음악에 대한 헌신과 노력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MC 김성주도 그의 열정과 헌신의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연예계로 진출하는 시대에 송가인은 그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속적으로 지식을 쌓고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송가인의 탁월한 성취는 그가 어떻게 지식과 예술에 대한 균형을 이루며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송가인은 예술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학자로서의 모습으로도 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학습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은 다른 이들에게도 학습과 예술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하며 음악 산업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송가인이 계속해서 탁월한 음악 작품을 선보이고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그의 교육에 대한 헌신은 단순히 최고의 가수로서의 위치를 넘어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고 음악 산업 전반에 기여하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꾸준한 자기개발 노력은 팬들 뿐만 아니라 예술 커뮤니티에서도 큰 존경을 받고 있으며 그의 학습 방식은 현대적 학습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